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더마 콜라겐 비오틴 맥스입니다 콜라겐이 피부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배우 신미나가 TV, 유튜브 광고에서 극찬한 콜라겐으로 유명해서 닉네임도 신미나 콜라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미나 배우님의 복귀작으로 TV엔 손해보기 싫어서가 방영중이니 드라마를 보시고 더마 콜라겐 비오틴 맥스를 이용중인 신미나 배우님의 피부를 감상해보세요 더마 콜라겐 비오틴 맥스를 사용해야하는 7가지 이유 첫번째, 국내에서 가장 작은 173달톤 초저분자 콜라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입자 크기가 정말 작지요?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피부 흡수율이 높다고 해요 두번째, 콜라겐과 비오틴 모두 고함량이에요 콜라겐 1650mg 뿐만 아니라 비오틴 4000%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피부 세포와 동일한 구조로 피부 속까지 다이렉트하게 흡수됩니다 네번째, 피부 보습과 자외선 케어 이중 기능성 식품이에요 칙칙함을 없애주고 피부톤을 높여줘요 다섯번째, 국내 판매되는 콜라겐 중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단 3.6%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더마 콜라겐 비오틴 맥스입니다 여섯번째, 개별 포장 스틱포니까 언제 어디서든 일일 일포가 가능해요 휴대와 섭취가 가능하고 출근, 여행, 외출 시에도 가지고 다니기 정말 편해요 일곱번째, 정말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맛있는 복숭아 요거트 맛이에요 입이 심심할 때 간식 대신 가볍게 섭취할 수 있어요 한입에 쏙 들어가네요 일단 첫맛은 신맛이 나요 그리고 점점 단맛도 나요 복숭아랑 요구르트가 섞여있는 맛이에요 진짜 너무 상큼하고 맛있어요 밥 먹고 입이 텁텁할 때 커피 대신 먹으면 입안이 상쾌해지는 맛이에요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이 있어요 더마 콜라겐 비오틴 맥스가 드디어 올리브영에 상륙했습니다 올리브영에서만 단독 구성 14일분을 출시했어요 올리브영 전용 12플러스 2일분 구성으로 부담없는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8월 28일에는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런칭되었고 9월 초에는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도 런칭 예정이니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만나보세요 더마 콜라겐 비오틴 맥스 지금 바로 사용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